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스파이더맨 3화 찾아봤습니다 자 이제 파티가 열린다고 하니까 빨리 지금 저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워허 짜하 어 일단 다시 피터로 돌아가가지고 파티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피스트 아 약간 그 구호단체인가 보네요 아이씨 거 여깄다 아휴 마트씨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와 메일 숭모의 약간 깜짝 생일 서프라이즈 파티인가 보네요 엠제이는 메리 제인이에요 항상 그 등장하는 여자 그 스파이더맨에서 등장하는 여자친구죠 헤어졌나봐요 서프라이즈 어머 감동이야 응 축하드려요 메일 숭모 자 스파이더맨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레벨에 따라 수트가 하나씩 해금이 되거든요 와 이거 뭐야 이거 만들어야겠는데 방탄효과 오케이 자 또 새로운 미션 진행하러 갑시다 야바맨 뉴욕은 또 굉장히 멋지네요 오케이 몰래 들어가야되요 후니 아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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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무장강도가 미술관에 들어온거야 어 파일? 뭔 파일 아니 그냥 무장강도가 아닌데요 이거는? 무슨 조직인 것 같은데? 끊어다 이거 오케이 여기다가 거미줄을 쏴서 유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럼 끌렸다 일로와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환풍구로 들어가서 제압 들어갑니다 일로와 나이스 내려갑시다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제압 이리 와 이 자식아 쉿 오케이 오오 야야야 소메 안 돼 소메 안 돼 아이씨 빨리 빨리 이거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요 자 내려가서 어그로 띠 일로와 이 자식아 자 깔끔한 처리 그리고 너도 일로와라 스트라이크 제압으로 펑 완벽한 잠입입니다 완벽한 잠입입니다 이거 뭐야? 아니 카메라잖아 어? 어? 띠용? 엠제이 씨? 자, 메리 제인이에요. 전여친이거든요? 어, 그래. 네. 어, 이거 전여친과의 만남이라니 굉장히 좀 민망하네요. 씹어본전. 그러니까 메리 제인이 왜 갑자기 여기 있는 거죠? 얘도 뭐 조사를 하러 왔나? 누구세요? 안녕. 메리 제인 왓슨. 저는 피스크 스테이트 세일을 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크래그가 내일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헤이, 크래그? 어? 죄송합니다. 그냥... 저희는 또 다른 것들을 연결해야 할 것 같아요. 너는 뭐지? 오늘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너는 여기? 네. 피스크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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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다. 음... 피스크의 약간 그 비리를 좀 취재를 하러 온 것 같아요. 네. 저 화장실 한 번만. 네.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뭔가 좀 또 뒤져봅시다. 뭐 하려고. 아... 눈치 깠다. 그래 여기 뭔가 뭔가 약간... 냄새가 안 좋아. 어머머머머. 어머머머. 들으킬뻔했다. 들어가. 오케이. 사무실. 이걸... 이걸 모른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들어왔습니다. 아까 그 여자와 피스크와의 사진인데 뒤에 조각상까지 있죠? 나이스. 문 열어라. 데블리스 브레스? 아까 그 조직들이 들어갔네 위험해 위험해 베리 제인은 어디서 숨은가? 용캐 잘 숨었네? 빨리 이동 그렇게 된 거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당천 표정 봐 어? 음... 뭐야 뭐야? 빨리 임무부터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일로와 깔끔하게 잡았고 어? 메리진 붙잡혔어? 안돼! 아이고... 어? 뚝배기 맞았다 스파이더맨! 넣었다! 퓁퓁퓁! 어? 잠깐 파이갖고 튄다 아유 자식들... 일단 너부터 빵! 에이! 아우! 뭐야? 뭐 이상한 스킬 쓰는데? 워워워워워워워워! 이게 뭐야? 그니까 뻔쩩뻔쩩 뭐야? 아우! 이야... 다 빠가진다 슈트 파워 발띠! 어! 오케이! 깔끔하게 처리 완료! 호이호! 어택! 일단 피니셔로 다 마무리 짓는다 오오! 아야야야야야! 어 이거 아픈데? 아아! 팝 팝! 저거 무슨 스킬이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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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해! 오! 화려해! 오케이! 오! 오! 아! 구라치고 들어왔네? 아! 아! 네! 아유! 구라치고 들어왔네? 싫은데요! 다 찍은데요! 하하하하 뚜둥뚜둥뚜둥 아 근데 그나저나 아까 그 이상한 스킬 쓰는 애들이 전체가 뭘까요? 그 와중에 피터가 카톡받는거 봐도 아! 믹스 하하하하 저녁이요? 헤어진지 6개월 된거야? 믹스가 둘이 자주 가던 식당이었나봐요 오랜만에 6개월만에 만난 전여친과의 대화는 어떤걸까요? 둘이 왜 헤어졌지 근데? 그래요 저 악당들이 분명히 메인 빌런하고 연관이 되어있는거 같거든요 그동안 왜 헤어졌을까요? 어 설마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럴려고? 친구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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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련 남겨놨죠 하하하하 그래요 왜 헤어졌는데 스파이더맨 다시 한번 출동합니다 스파이더맨 다시 한번 출동합니다 요호 자 제가 이제 배낭 토큰이나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슈트를 몇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아 이거 만들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영구 토큰이 아직 해금이 안된거 같아요 그래서 스칼렛 스파이더 슈트 이거 좀 재밌어 보이네요 이거 한번 만들어봅시다 자 어떤 미션인지 모르겠는데 다음 미션 한번 진행해 봅시다 슈 DOM 자 새롭게 얻은 슈트로, 한번 위력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와아아악 뭐야 아이언맨이야? 오우~~ 야 보증감 오네 일로와봐 빨리 가자 호우 어디 이렇게 바쁘게 도망가십니까 에이 이리와 이 자식아 어 도망치는건 진짜 겁나 빠르네 어어 갑자기 터너면 안되지 잡았다 안뇽 하하하 어찌 도망치려고 어 엄마야 아 또 또 또 또 또 도망쳐 이제 자주 만나는 악당인가봐요 일로와 호우 거의 다 왔어요 좀만 더 빨리면 돼 속도를 좀 붙여야되는데 더 오케이로와 하하 이번에 확실하게 묶읍시다 빡짝짝짝짝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어이야야야 오케이 확실하게 묶었습니다 이게 끝이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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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좋아 나온다는 얘기는 안하네 어 엠지한테 연락왔어 어 뭐 부탁? 지금 약간 전체치이랑 다시 잘해볼 생각이 있나본데 얘는 어 마틴 리씨가 미술을 전공했었군요 어 어 어 어 어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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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시 연락해 어 피터는 확실히 얘 확실히 메리 제인은 못 잊었었나보네 자 그러면 임무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새롭게 얻은 슈트의 위력 한번 보여주도록 합시다 어 아이야 자 슈트 파워 발동 디코이 나와라 분신술 어 따 야 분신술 이거 뭐 없어? 아무 능력 없는거? 같이 싸워주고 그러는거 아닌가? 아이야 나이스 워호우 하 하 아 어그로 끌렸네 오우야 하 맞네 저게 어그로 끌렸네 오케이 난리하면서 빠세이 별것도 아닌것들이 이런식으로 분신술을 써서 어그로를 분산할 수 있는것 같아요 오 대가에 고마우신 분인가봐요 어어 이제 그 가면에 대해서 한번 아는지 뭔지 물어보는것 같아요 오오 고대 중국 경극가멘 아 아 맞마라는 뜻은 갖고있다 뭐야 무슨 비밀이 있는거야 아 역시나 굉장히 위험한 조직하고 여율로가 되어있는것 같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스파이더맨 3화 굉장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이번 3화에서는 메인 악당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처음 나온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없으면 구독자와의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구요 저는 그렇다면 4화에서 멋진 스파이더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